자유라는 말에 답이 있어요. 자유.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어떤 행동도 내가 스스로 말미암아서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해야 돼요. 남이 시켜서 하면 우리가 부자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기독교나 제가 말하는 이런 여러 경전들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자유다라고 하면 그건 저건 구속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예요. 무력 충만해서 살아갈 때는요. 막 마감 임박. 이런 구성 다시 높습니다. 사야 해. 내 자유우지로 사는 것 같죠? 완전히 노예 상태예요. 그렇죠? 내 자유야. 난 지를 거야. 가족들한테 이건 내 자유야. 제발 지르게 해줘. 그래서 질렀어요. 사실은 노예 상태인 부분도 있죠.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에는. 견물 생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생심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견물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분명히 자유의 감은 있습니다. 맛은 있어요. 더 진정한 자유는 주인공으로서 참나에서 오는 자유다. 아까 악역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확신 속에서 행했지만 결과는 이측과 다를 땐 어떻게 할까요? 역량껏 하면 될지. 역량껏 하세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세요. 이런 모든 행위는요. 확신 속에서 한다고 할 때는 확신 속에서 하시고 결과는 맡기세요. 그러니까 에고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도 살려줘야 돼요. 저는 에고는 부정하지 않아요. 에고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에고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해라. 이면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 깨어서 하면서 에고도 하고 싶은 거 해주게 하면서 양심이 깨어서 참나가 깨어서 관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결론 욕심은 양심껏 채워라. 욕심을 양심껏 채워라. 그러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고 싶은 거 같아. 그러면 네,id Петров다 가수록 상관없는 assured지요. alrededorlimited immenses